자 안녕하십니까 녹스티비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컨텐츠는요 바로 바로 자 인기 영웅 랭킹 결투장에 있는 비담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기톨같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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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호 화살은 비rolled 것 같은데 이제 갇ただ 위 빨리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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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 꺼 꺼 네 그냥중지해 봤어요. 자 요렇게 비담이 탄생을 해버렸습니다. 기력 스위트력 끝까지 시작합니다 그냥 중지해봤어요 자 이렇게 비담이 탄생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덱을 제가 지금 치명타 나왔고 달은 태산같지 달은 태산같지 호살은 깃털같지 자 이렇게 다 치워주시고 어? 나도 어디니? 판타스틱 원이다 자 이렇게 껴주시구요 자 멋있는 비담이 되어버렸습니다 달은 태산같지 장신구 장신구 도대체 오는거죠 이건가 자 이렇게 멋있는 비담이 탄생을 해버렸습니다 자 열같고 당연히 결투장 될거가 되구요 칼 뺄게요 어 전 요렇게 덱을 달은 태산 화살은 깃털같지 이렇게 말하는건지 이렇게 말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델런즈 델런즈 필수품입니다 네 네 커녕 가다가 깍소 순위 1위기 때문에 어 자 델런즈 연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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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빽빽빽빽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연희는 지금 커녕 쓰레기입니다 아니다 요러면 칼 넣을수 있죠 자 좋은 칼 넣을게요 기간제 기간제의 힘이요 자 자 이 언니도 제가 여기 구사왕 장비 넣었습니다 이렇게 배출하셔서 까보도록 갈아왔어요 이렇게 집에서 오 잠깐만 어 털장 아 좀 잠깐만 덱이 왜이렇게 되니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 저 дел런즈 と 이렇게 하면 안되지 젤런즈는 무조건 키워야되구 믿암도 무조건 키워야되구 트미도 하야구 트미vate u 트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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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도 배 쎄인 자 아니에요 방금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뭐냐 얘를 잠깐만요 패스 1인 사냥은 강한자들의 놀이 가죠 아 반사대 치료 부위어 반사대가 아닌가 몰라 아 아 아 오 연희 마 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심판으로 연희 침묵시키면 좋습니다 아 좀 연희가 저거 손재 쓰면 제발 그냥 관립니다 야야야야 심판 한번만 가죠 심판 오케이 아 제발 연희한테 네 신복이 들어가기에는 빕니다 신복 어 들어갔다 나이스 맞죠 네 안 맞죠 그러면 기가 좋았습니다 아 ier DU 아 아 오케이 놓고 나의 컵 나의 컵 나의 컵 쓰러져라 안 쓰러져 아 말리고 있는 느낌인데 아 이익고 있는 느낌 아 주차 때문에 발리고 있죠 자 비담이 한번 해줍시다 비담 지금 침묵인가 오케이 명조 빵이야 그냥 고정데미지를 때려 박아주고 있으므래 역시 고정데미지 클라스 D였구요 자 비담이 거의 사기수준이죠 아 겁나 지렸구요 제발 참 팝이 걸린지 세나 할거야 님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분도 적어있네 심판 한번만 갑시다 어 비교검 자 근데 풍이온은 결장에서 거면 고인수준이죠 아닌가 몰라 고인수준인지 뭔지 모르겠구요 고인수준com 고음 검 Escape 김으로 진영 바꾸고 네 잠시 착오가 있었구요 자 지금 두번 이겼습니다 자 이번엔 이거 보자 자 비담 덕분에 큰 공을 보게됩니다 스파이크 옆으로 조심 어 여기도 지금 뭐냐 그 누구였더라 이기어검쓰네 누구였죠 아 이거 뭐였더라 이기어검쓰네 누구죠 아 모르겠구요 좀 따라 보도록 하죠 이기어검쓰네 아 풍년이죠 풍년 이기어검쓰네 풍년 아 그 상황이 있네 꼬마꼬미다 꼬마꼬미다 뭐뭐지 자 여러분들 비담 자리 바꾸겠습니다 자 지금 세번째 이기고있습니다 자 그럼 역시 이기어검쓰네 자 오늘만은 얘가 리더를 해가지고 자 오늘만은 얘가 리더를 해가지고 가도록 하세요 깃털가쓰네 자 이렇게 가도록 하죠 네 깃털가쓰네 네 깃털가쓰네 자 이렇게 가도록 하죠 네 깃털 같구요 오 진짜 아 수면에 걸려줍니다 조심해야지 침묵 안걸리죠 네 안걸렸구요 아이 그거 제가 안걸렸어 비.. 아 비담해야한다 비담만큼이야 아 비담 아 안돼 망했다 얘들아 망했다 수면에 안걸리기를 비면서도 또 나서 빨리 요거 써야지 아 지금 망하고 있구요 지금 연이 때문에 한방 망했죠 아 커녕 죽었네요 아 커녕 죽었네요 망했고 네 한 번 더 가줘 아이고 지금 검은달피 벨리카 쓰고 계시네 레이드하다가 오셨나 레이드하다가 오셨나 레이드하다가 오신건 아니네요 연이까지 있는걸 보면 지금 망했다 근데 네 지금 연이 때문에 또 발릴 것 같구요 연이가 있으면 좀 약하네요 아 망했다 아 귀찮지 않구요 오 망했어 야 잠깐만 징독된다 아 조심해 어 버텼어 오케 오 안귀찮아 아 또 비담이 걸렸었네 자 됐고 모험이나 갑시다 눈께 뿌리고 한 판 더 하도록 하죠 아 장안할께요 한 번만 더 하라 한 번만 더 하라 한 번 하는데 루비가 한 개 자 카린 있구요 카린 짜증나죠 카린 먼저 죽이자 아 지금 연이가 무효가 없는 상태네요 에이 마법댁을 갖춰야죠 마법댁 저도 연이인데 연이 태미를 안껴갖고 지금 아 일단 카린 먼저 죽이고 합시다 예 뭐죠 나 이거 귀찮잖아요 그러면 어 근데 연이 왜 무효가 있냐 갑자기 무효인고 기부탓인가 저 연이 무효가 받습니다 저 연이 무효가 받습니다 라이언한테 치우줬고 오케 연이 죽이고 야 근데 죽이면 뭐하냐 일단은 카린을 죽여야지 일단 카린 죽이자 자 야 야 빵이야 지려구요 자 요거 한 번 갑시다 요거 이름이 뭐냐 이거 어 태전포왕 이것도 꽤 좋아요 근데 침묵 걸립시다 라이언한테 침묵하기자 오케 나이스 침묵 지렸고 이른 사유 요즘은 사신나이츠입니다 아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지 비단 나이츠 지르구요 활잡이 나이츠 활잡이 나이츠 키키키 활잡이 치면 키리엘도 포함 자 기분 존나 좋구요 드디어 기회가 왔다 이길 수 있는 기회 철수에 F 아 갑시다 끝이다 그래 얘들아 몇 분 찍었니 그럼 1분